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간을 가지고 여성들이 양간을 가졌을 때 배우자운이 어떻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을 왜곡하고 또 잘못 이해를 해서 저에게 여러 질문사항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양간을 가진 사람들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10간이 있습니다. 10간 10간은 갑을 병정무기 경신 임계를 10간이라고 합니다. 갑을 병정무기 경신 임계 자 이 여중에서 양간을 찾자 양간을 열죠 양간 음간이라 양간은 당연히 갑이겠죠. 갑 나와라 병 나와라 무토 나와라 경금 나와라 인수 나와라 이게 약죠. 얘네들은 은간이겠죠. 을정기 신 개 이것은 은간이다 이게겠죠. 은간 그런데 오늘은 양간을 가진 경우 누가 여성들이 여자들이 양간을 가진 경우 어떠냐 이걸 이야기해주죠. 남성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갖고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간 태어났을 때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어쨌든 양이 다는 거예요. 양 양 자 그러면 이 양간들은 다시 한번 새로 세우겠습니다. 갑병부 경임 자 얘네들은 뭘 가지고 예를 들면 뭐와 합을 하느냐 자 재성과 합을 한다. 재성. 재물과 합을 한다는 거예요. 재물. 재성과 합을 한다. 자 갑은 예를 들면 기토입니다. 기토. 그 다음에 얘는 신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예를 들면 개를 이야기해줍니다. 개. 얘는 을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정을 이야기해줍니다. 자 이게 다 재성.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양간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부터 하느냐 뭐 상생하고 식신상관을 생하고 이런 것보다 관한테 그걸 받는 것보다 먼저 합을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합. 합이 항상 우선이에요. 합한다. 음간은 뭐냐. 관성과 합을 한다. 관성은 명예에요. 명예. 얘는 양간은 뭐냐. 재성과 합을은 재물이에요. 재물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카우트학을 할 때 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 돈 들여야 되면 가겠습니다 하고 음간은 돈 들여야 해도 아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열 번 고민을 해요. 특히 신강사주인 사람들 양간은 신강하잖아요. 사주가 신강하면 재성을 취하고자 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강사주에서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준다면 얼마든지 가겠다. 마음의 변화를 취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스카우트학을 할 때 아니면 상대를 내가 저 사람을 끌어당길 때 혹은 내가 애인을 사귀거나 아니면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면 상대를 적절하게 잘 예를 들면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성과 화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시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냐. 재성과 화학은 돈입니다. 돈과 여자에요.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과 여자에 대해서 취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 양간을 가진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돈과 여자에 대한 기운 자체가 강하다. 특히 신강사주이라면 돈이 벌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여성들을 취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이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은간은 좀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여기는 자신 있게 오히려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그러면 갑목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어떤 여성은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 어떤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결혼할 때 인내심이 있는 여성을 원해요. 그래서 인내심이 많아요.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좀 안해가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놈이 자꾸 뭐라고 하는 끝까지 참고 견뎌해요. 그래서 갑목 일간은 인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결혼을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일간 병화를 남자들이 갖고 있을 때 아내를 선택할 때 보편적으로 어떤 여성들을 원하냐.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직장에 대한 안정. 이것은 갑목을 내가 먹여 살릴게. 괜찮아 오라고 하고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상대가 조금 예를 들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하냐면 이 부드러운 여자, 예쁜 여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를 선택할 때 저 사람이 좋은 직장도 있고 그리고 훅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함께 이런 부부를 좀 취하고 자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뭐냐. 무토는 조금 내가 출사할 때니까 좀 이쁜 여자를 원한다고 해요. 이쁜 여자. 그 다음에 경금 자체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경금은 자기에게 좀 조언을 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제대로 예를 들면 탁탁 쓴 소리를 해주는 사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를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자기를 뭔가 좀 예를 들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런 여성들을 만나서 결혼하고자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양란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라면 이런 유형이다. 특히 남자는 80년대 노인이 먹어도 80대도 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강사주는 80 90년대 노인이 돼도 여자가 지나가면 좀 한눈을 이렇게 팝니다. 하 이쁘다 어쨌다 한눈을 팔게 돼있어요. 왜 양간에 힘이 있으니까 재성을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가게 은가는 뭐냐. 그냥 보고 휩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양간은 칩까지 좀 흘려요. 여기는 눈만 약간 맛이 가지만 여기는 뭐냐면 침까지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양간을 갖고 있고 신강사주도 하면 강하니까 이 재성을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젓가락들 힘만 있고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강하다.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단 시작할 때는 크림의 떡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여성들이 만약에 양간을 갖고 있는 재성과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재성과 합을 한다면 여성들이 양간인 경우는 70, 80 먹어도 돈을 벌겠다. 이걸 이야기했다. 돈을 취할래. 간목 자체 간목 자체 무토 자체 경금 자체는 3대 왕이에요. 정력 왕이에요. 그중에서 간목과 경금은 그냥 여튼 80, 90 뭐 좀 그 기운이 있습니다. 얘네 조금 환경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하고 무하고 경금은 여성들이 이 일관을 갖고 있으면 80, 90 먹어도 나는 돈 벌레 돈을 취할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간을 갖고 있는 어버이라면 80, 90 먹어도 돈을 취하고 돈을 벌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왜 돈 벌려고 하느냐 하지 말고 타고난 것이 이런데 그게 재미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건강만 잘 참고하시면서 좀 밖에서 활동하고 돈을 벌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자, 지난 시간에 그런데 여기서 관성 여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예를 들면 감목은 신금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금 병은 예를 들면 개수를 이야기해 줘요. 물은 을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을목 여성이 양간을 갖고 있을 때 태어났을 때 이게 배우자인데 사주가 오해 없으시고 신강사주인 경우 여자 사주에서 양간을 갖고 있으면서 신강사주다 그러면 인성과 그다음에 비견비급 인성과 비견비급이 좀 많다는 걸 그러니까 신강하잖아요. 그러면 다 식신상관이나 재성과 관성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강사주이면서 여성이 양간을 갖고 있으면 얘들이 관성이 더욱더 힘이 약해요. 근본적으로 약한데 흥간을 갖고 있는데 여성적인데 약한데 약하니까 얘는 강하고 약하니까 트러블이 있죠. 싸워요. 잘 싸워요. 치고맞고 잘해. 양간은 치고맞고 잘해. 신강사주 양간은 치고맞고 잘합니다. 부부싸움 잘해요. 왜? 남자도 안 지고 싶으니까.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꼴값 하네 하겠죠. 묶이는 애. 힘도 없는 것이 그렇네. 재주도 없는 것이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뿔딱지 나니까 서로 치고맞고 하겠죠. 그러네. 그러다가 사뇌보사뇌 하겠죠. 그런데 은간은 안 그래요. 은간은 뭐냐. 정관과 합을 하고 잘 것을 없애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찌가 되면 참고 자기만 이해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만 조금 뜻을 이해해주면 참고 견딜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얘는 참고 견디는 자원이 아니에요. 왜? 신강 사줄 경우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돈 버는데 뭔 소리냐는 거예요. 신약 사줄 때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신강 사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신강 사줄 때는 더욱더 그러니까 여자 사줄 신강 사줄 때는 첫 번째 뭐냐. 부부싸움 많이 일어난다. 당연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불량이 일어나고 남남처럼 살거나 혹은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양관이 강하다. 왜? 신강 사줄이면 이 양관 자체 여성은 내가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정관 자체가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과 그런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성에게 있어서 이렇게 양관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배우자 선택에서 이런 양관을 가졌다. 지금 현재 결혼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하 내가 내가 남편 역할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고 서로 치고받고 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그것 또한 뭐냐. 아 이거 운명이다 생각하고 운명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일단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가 여성이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부 갈등이 훨씬 더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신강인가 신약인가 잘 따져봐라.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양관을 갖고 있으면서 신강한 경우를 갖고 있다. 신강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 딸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다면 뭐냐. 어찌 가면 조금 결혼을 늦추어라. 앞부분에서 20대 30대 이런 사회에서 조금은 30대 초반까지 여러 남자를 사귀하면서 여러 갈등도 겪고 우여곡절도 겪고 돌 다듬어 보석 다듬어졌으니 그렇게 다듬어져서 조금 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괜찮다. 산쟁과 수전을 겪고 난 다음에 결혼했을 때 훨씬 더 괜찮다. 이때 양관을 갖고 있는 신강 사주이면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성춘양이처럼 성춘양이처럼 결혼하게 된다. 모르지 한 명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양관이 신강 사주이면서 첫 남편이 아니면 조금 만나서 결혼하게 된 사람은 십중팔고 결혼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평관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평관을 취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 양관은 평관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은관은 있지만요. 그래서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부분 지금 이야기한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 여자녀들이라면 사회활동을 오히려 더 왕상하게 하고 전문적인 일을 취하는 것이 좋다. 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신강 사주이라면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에 있어도 어쨌든 자기 역량 두각을 발휘하는 힘을 발휘할 것이고 결국은 자기 사업에도 괜찮다. 운때만 잘 맞으면 신강 사주들이 괜찮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는 여성들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관을 갖고 있는 사람 비율로 보면 8대2 비율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양관이 많습니다. 잘도 오픈하고 잘도 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돈 버는 것은 양관들이 번다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관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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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